네 안녕하세요 가희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냐면 프로모션 비디오 바닐라 촬영 현장이고요 그저께 뮤비를 찍고 오늘 바닐라 프로모션 촬영하고 내일 코드트 영상을 좀 찍고요 지금 동굴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닐라는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촬영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동굴 입구입니다 이번 타이틀곡 피치스를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앞단에 조금 재미있는 서사를 깔기 위해 바닐라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바닐라라는 노래 자체가 들어보시면 굉장히 뭔가 덥고 달콤하고 중독성 있으면서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 노래를 사실 저는 수록곡 중에 제일 좋아해요 네 피치스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프로모션 영상 노래로 채택이 됐고 그 노래를 이용해서 뭔가 영상을 더 촬영한다면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복숭아가 굉장히 달잖아요 바닐라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사르르 녹고 입안에 넣으면 사라지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채용해서 어떤 남자가 국물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꿈속에 가득 그걸 찾아 헤매고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얘기를 바닐라 담으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촬영 현장 재밌게 보시죠 이 시각 세계는 제이어스 제가 동그룹에 가봤지만 이런 생동그룹 처음인 줄 아시죠? 지금 촬영은 오브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충 패스를 세워보니까 5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스태프들은 새로운 취미가 생길 것 같아요. 산악회. 산악회 보임을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림이 예쁘니까 뭘 해도 예쁘고 원래 촬영을 할 때 얼굴을 좀 많이 보여주잖아요, 모드를. 이번에는 그런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안 나오는데 실패하지 마세요. 이 동굴의 냉기를 느껴보세요. 또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거 혹시 촬영할 때 이렇게 네, 30이요. 여기라도 촬영이나 아니, 이거 들고 촬영할 때 여기다가 그러면 한 번 녹화해. 네, 녹화해보세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되게 가까운데 기분이 이상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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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9년만인 것 같습니다. 마마 때, 티저때. 티저 몇십 개 나왔을 때 그때 날씨 참 많이고 좋았는데 약간 데뷔 때가 더 나는데 재밌네요. 여러분, 살면서 동굴 어디 있나 있겠습니까? 찾아보지 않습니다. 동굴 저의 관심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께 동굴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현장을 보시면서 동굴의 아름다움 박쥐의 귀여움 자연의 아름다움 마음껏 나 때까지 작년 이맘때쯤에 약간 이랬어 딱 이랬었던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바쁘고 뮤비 찍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거의 1년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는 또 사용하러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조회가 크기가 좋네요. 그래야 그 뒤에서 좀 있었어요. 끝나가죠. 편하게 이렇게 됐죠. 일단은 잘 못하겠지. 됐어.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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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오케이 할게요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3, 2, 3 2, 3 2, 3 2, 3 2, 3 3, 2, 3 간다 이거 드라마의 한 장면 할 수 있어 시험만 더 힘내 출근할 분 앞이야 빨리 와 안 와? 그럼 나 먼저 간다 액션 파워 레디 액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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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예요? 네 경기도 포천입니다 여기는 약 1년 전에 제가 자켓 촬영하러 수중 촬영하러 온 곳인데 여기를 왜 왔냐면 저번 자켓에 이어 그리고 피치스 그리고 음 그리고 바닐라까지 물에 들어갑니다 예 사실 저의 능력은 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소영이 왔다 갔나 보다 아무튼 수중 촬영하러 왔고요 지금 찍는 장면은 잠에서 깨고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마시러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그 어떤 웅덩이를 가긴 하는데요 물을 마시려고 가까이 가는 순간 어떠한 실루엣으로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장면을 찍으러 왔고요 이걸 촬영한 후에 이제 펀벅하고 심해에 있는 장면 물을 떠도는 장면 물에 빠지는 장면 등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와이오더톤이라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이유는 제 능력이 순간이동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엑소나 카이나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 순간이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연출을 하거든요 문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간이동 단순하게 시간이동도 하고 그걸 넘어서서 다른 인물로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허름하고 남루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이러한 사람도 상상 속에서는 모두가 달콤하고 자신의 멋진 미래나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 걸 약간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인물이 사실은 피치스의 신선일 수도 있다 그런 걸 약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 약간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 바닐라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단순히 보면 잘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과 컨셉의 이해를 돕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해서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미장생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카이가 피치스를 듣고 바닐라를 듣고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상상을 했는지 이번 앨범 이번 뮤비 한 장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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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몇 시냐면요 지금 5시 16분입니다 오후 5시 16분이냐고요? 아니요 새벽 5시 16분입니다 심의 촬영 현장이고요 지금 저는 패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죠?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신개념 셀프카메라입니다 오늘 와가지고 셀프캠을 좀 촬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네요 아까 첫 오프닝을 며칠 시쯤 찍었는데 열 일곱 시간만에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 그 촬영 현장 보시죠 한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